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검수한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말뚝을 박아버림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를 시켰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이 차기 정권과 검찰 조직을 자극을 함으로써 차기 정권이 이번 정권을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법안 자체가 너무나 누더기여서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우선 검찰은 당연히 굉장히 열바다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 정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며 무엇보다도 검수완박 시행시에 엄청난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정권이 노골적으로 자기들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셀프 방탄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유예 기간 동안 여태까지 검찰이 하던 수사들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결과를 내야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한뜻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현 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이번에 주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권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60%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대깨문들 빼고는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여론은 차기 정권이 집권을 하고 나서 현 정권을 향한 여태까지 논란이 있었던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살이 나기 전에 권력형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 역시도 이번 정권이 검수완박이 자신들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들쳐내지 않기 위해서 셀프 방탄 법안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겠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들리는 얘기들에 따르면 현재 수사가 멈춰있는 울산하명 수사라든가 탈원전 수사라든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굉장히 많이 끝나있는 상황이고 이번 정권에서 힘으로 눌러가지고 제대로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재판들도 다 멈춰있는 상태인데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추가 수사가 이뤄지거나 재판도 금물살을 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4개월 동안이 검찰 조직의 승부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검찰 조직이 얼마나 수사 역량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승부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4개월 정도면 사실 검찰 조직에서 이번 정권하고 관련된 구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권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0일인가 11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인데 검찰 조직에게 4개월 정도면 사실 시간만 따지면 그다지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결과를 냈냐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한편 이재명하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인 대장동 사건하고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수 한박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법안이 너무나 누더기인데다가 이게 유권 해석을 하면 할수록 구멍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허점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측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예 기간하고 상관없이 경찰 등 타 기관으로 넘기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한다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 검수 한박 개정안을 보면은 사건을 경찰로 넘긴다라는 경과 조치 관련해가지고 부칙이 빠져버리면서 기존의 수사 중인 사건에 기속력은 검찰에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윗선 의혹이라든가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 동부지검은 수사권 조정 당시에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축소됐을 때도 기존의 사건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전례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의 수사권 대상이 2대 범죄보다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개정 검찰청법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대통령령을 고쳐가지고 부패, 경제범죄, 범죄, 선거, 공직자범죄 등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으면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번 정권에서 검수 한박을 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을 국정과제에다 넣을 정도로 검찰 정상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그리고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패, 경제범죄라고 딱 자르기가 어려운 사건들은 검사들이 수사 및 기소 범위를 넓게 적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안에 담긴 등이라는 표현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측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최근에 법무부 형사법재과를 통해가지고 검수 한박 법안 관련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검수 한박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4개월 후에 시행이 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라고 밝혔고 법무부 측에서는 개정안 원안에는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 통과 안에는 이게 빠졌다면서 별도 조항이 없어가지고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법무부도 곧 한동훈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은 더욱더 현재 수사 중인 검찰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수 한박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칼자루를 뺏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과연 이 법안으로 어디까지 방어해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현재 검수 한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정말로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으며 자기들조차도 법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공통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제한되는 내용으로써 여성이나 장애인 사건 등 시민단체가 대신 진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가 공통적이며 특히나 이번 정권의 우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참여연대조차도 환경이나 공익관련 범죄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장애인 등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길이 막혀버려서 사회적인 범죄라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중수청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데 사실상 공수처 꼬라지가 날 거라고 보는 게 거의 중론이고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자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거의 아무도 공수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경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권의 진영에서도 검수 안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수청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네 만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서민들의 피해는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만들어지더라도 제도가 확실히 정착이 되기까지는 당연히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과 역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검수 안방 법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법안이라서 민주당이 이런 걸레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발 뻗고 잘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본인들이 발 뻗고 잘 곳이 본인들의 집일지 아니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숙소일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constit assemel하기 faible